대박이라고 한 거지. 무슨 냄새 안 나요? 무슨 냄새 안 나니? 무슨 냄새요? 한 야구단에서 꼬치가 살해당한 뒤 다음 같은 다행 메시지를 남겼다. 범인은 누구냐? 1번 최대훈 26살 좌익수 등번호 4번 팀 내 4번 타자로 최근 아끼던 야구 배트가 부러져서 슬럼프에 빠졌다. 2번 김승혁 24살 투수 등번호 54번 팀 내 1선발로 투구폼 교정을 요구하는 코치와 의견 대립이 있었다. 3번 이누섭. 28세 1루수 등번호 33번. 팀 내 A쌤에도 자신을 무시하는 코치에게 불만이 가득했다. 4번 오성호 변호사 포수 등번호 12번. 팀 내 주장으로 코치와 선수들의 의견 조율하다가 다툼. 죽기 전에 준비했나 보다. 죽기 많은 6개월이나봐. 죽기 많은 6개월이나봐, 6개월. 아, 정말. 어우, 나 많이 봐. 그렇지? 몸에 안 좋은 것 같아. 어, 어질어질한 것 같다. 건강에 별로 안 좋은데. 어? 준환 씨. 특유의 산업국. 그러니까. 엄청 신경 쓰여. 음? 소나무가 보이는데요? 와, 대박이다 이거. 정답? 대박이라고 한 거지. 무슨 냄새 안 나요? 무슨 냄새 안 나니? 무슨 냄새야? 내가 속이 안 죽었거든요. 누가 이거 우선권 있지? 우리 3명이요. 어? 김지석 풀었어요? 보여요, 저도. 오, 진짜. 진짜? 영어가 보이는 것 같아. 영어가? 영어? 저게 아기 얼굴 보이지 않아? 아기 얼굴이. 아기 얼굴이. 웃고 있는데. 헛게 보이는구나. 아유, 관상하네. 어, 여기가 뭔가요? 어, 여기가 뭔가요? 여기가 쉽다. 전혀, 전혀. 오른쪽은 다 보이는데. 근데 그게 보고 있는 게 맞는 건 진짜 모르겠어요. 이거 보이시고 있어. 있어. 아, 깜짝이야. 투스쿼치. 개인 걸 잘 몰라서 내가 제가 못 하는 걸 골랐어. 투스쿼치. 너 이거 고른 거야 지금? 네? 이런 건 타일러가 잘해. 아, 그래? 비주얼적인 건 타일러가 잘해. 어? 잘했다. 성진아는 알았대. 정말? 진환 씨, 정답을 외치시는 겁니까? 진환 씨, 티비에 싸움 엄청 신경 쓰여 성진환 믿지마 진환 씨, 정답을 외치시는 겁니까? 정답인 것 같은데요? 성진환 정답? 박수, 아름다워요? 네 놀라니 이제가 없나요? 뿅뿅뿅 이렇게 성진환 살아납니다 3명 10초 드립니다 성진환 나가서 풀어주세요 이건 많이 보셨죠? 네 2 W 아니에요 그리고요? 거기도 봤죠 C 보이죠? 그리고 에이스 에이스 아, 있네 어디 어디 에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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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정답은 정답은? 아, 아 아, 난 진짜 에이스가 있었구나 에이스가 됐구나 아, 왜냐면 C는 보이는데 A가 없어서 3 A를 발견하는 게 핵심이구나 아, A를, A를 발견 못 하다가 A를 발견 못 하다가 C는 보여 as. C는 너무 어렵다 C랑 E는 뭐 시작하자마자 다들 발견하신구나 난 봤어 E랑 E랑 E 둘 근데 거꾸로 이어져서. 그러니까 더 막 조이네. 자 알겠습니다. 성재현 씨 축하합니다.